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알루엔루, 알포소 친구들이 소원카드를 작성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하면서 같이 준비를 해볼거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 친구부터 같이 열어볼까요? 우와! 이거 봐봐! 나 색연필이 있어 뭐야? 여기가 진짜 내가 혼자 꺼냈어! 혼자 꺼냈어요? 우리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소원카드를 만들어볼거에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소원카드 달고 예쁘게 장식해볼거에요 다같이 이쁘게 만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트리가 다 완성됐어요 이제 불을 켜봐요 이제 불을 켜봐요